정보팀에서 춤을 잘하는 차이가 있지만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하면 괜찮을 거예요 이리로 와 아름다운 춤을 추는 건 나뿐이어야 해 그러니 네 발목을 잘라버리면 상담에서 알려준대로 잘했어 역시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한 건 잘한 일이야 이리로 가고 싶어 이게 지금 가장 많이 만나면 정말 잘하고 싶은 자리입니다 직원 1명이 많이 위태로워 보여요 어서 회복이 된다는 게 좋을 텐데 그 전방전의 전체 신뢰가 아! 곧 지적거릴수만 막 해치웠네요